이번 시즌에 총 3가지 청바지가 나왔는데요 스트레이트 핏,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스트레이트 핏이랑 그 다음에 와이드 레그, 슬림 스트레이트 핏 이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이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스트레이트 핏은 조금 스트레이트 중에서 살짝 여유로운 느낌이 나는 편하게 입기 좋은 스트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슬림 스트레이트 핏은 좀 더 몸에 확 붙는 그런 느낌이 나는 청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이 스트레이트 핏은 컬러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아무래도 이 3가지 중에 가장 좀 기본템 느낌에 가까우면서도 또 여유로운 핏이라서 편하게 계속 이렇게 손이 가게 될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3가지 중에서 그래서 이 아이템을 고를 때는 좀 더 컬러감이 여러분들이 관리가 편하면서도 사계절 내내 언제든 꺼내 입어도 되는 그런 컬러감으로 고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컬러감이 단순히 중청일 뿐만 아니라 살짝 빈티지한 그런 색감인데요 그 이유는 좀 더 요즘에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데님 류의 추세 자체가 살짝 더 빈티지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거기에 더불어서 관리 측면에서도 너무 이렇게 뭔가 밝거나 너무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탔을 때 티가 많이 나는 컬러보다는 이 정도의 컬러감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손이 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핏 진도 마찬가지로 와이드 핏 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부자재라든지 내부 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캔톤이 있는데요 이 캔톤도 직접 디자인을 해서 따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톤도 소재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캐스팅이라고 하는 만드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되면서도 단단하고 이번 시즌의 컨셉인 오픈더 도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골랐고요 특히 이제 주머니감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쓴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밖으로 빼서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톡톡한 질감의 면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청바지 볼 때 주머니감까지 고려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라든지 그런 곳들이 결국 어디까지 디테일을 신경 쓰느나 이런 걸로 약간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히 이런 주머니감이라든지 안쪽 봉제 이 가름솔이라고 하는 여기 옆선 안쪽에 있는 봉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안에 내가 입었을 때 착용감에서 특히 나는 이런 것까지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편이야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 높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주머니 쪽에는 포인트로 포인트 라벨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 청바지 워싱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서 약간 푸른빛이 살짝 도는 그 워싱 자체가 여기 이 라벨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콜리젤 로고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라벨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컨셉이 오픈 더 도어라서 여기 캔톤에는 또 열쇠 구멍이 디자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랑 짝을 맞춰서 이렇게 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넣어봤습니다 디테일이 이렇게 살짝살짝 숨어 있어서 이런 거를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약간 초여름 날씨 같다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또 낮밤으로는 재킷이 필요한가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트위드 재킷류 같은 것도 아직 착용을 하실 텐데 이런 느낌으로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스트레이트 핏 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와이드 핏을 착용을 하고 한번 나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다음 청바지로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제가 착용하고 나온 이 제품은 와이드 레그 핏의 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체 통통형인 체형인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나는 하체 쪽을 확 확실하게 실루엣으로 가리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 그런 걸 원해라고 하는 분들은 이 실루엣이 가장 아마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실루엣일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랑 다음에 여기 골반뼈 윗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좀 잡아주면서도 굉장히 하이라이즈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핏이면서도 기장감도 조금 더 길게 내려오는 편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트레이트 핏보다도 이 와이드 핏이 기장감이 살짝 더 있어서 이렇게 굽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많이 착용을 했던 부츠컷이라든지 이런 것도 떠올려보면 좀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굽까지 다 가려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굽이 높은 그런 슈즈류를 신어도 충분히 잘 이렇게 커버를 해줘서 편하게 예뻐 보이게 스타일링할 수 있게 비율 좋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링할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스트레이트 핏 옆에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고요 갖고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안쪽까지 봉제를 신경 썼다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바지 두께 어떤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청바지 소재 두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스트레이트 핏도 그렇고 이 와이드 핏도 그렇고 처음에 청바지라고 딱 그냥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정도의 두께감 보편적인 두께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안쪽에 이렇게 가름솔 봉제된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제가 들고 나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이게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 전체가 다 가름솔 봉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안쪽까지 실 컬러를 디자인을 넣어서 따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에 그 꽃술이 떠오르는 그런 약간의 옐로우톤이 감도는 그 실 컬러로 이 안쪽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을 뒤집어서 봐도 예쁜 제품이에요 색깔 비교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옆에 바로 놓고 봤을 때 미묘하게 다릅니다 미묘하게 이게 조금 더 파란기가 많이 돌고요 이게 조금 더 그린이나 옐로우톤이 조금 미묘하게 한 방울 정도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진한 느낌?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져서 이런 컬러감도 요즘에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그레이 색감 이런 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제가 상세 페이지에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컬러 상의랑 착용을 했었죠 뒷모습 보여주세요 해주셨는데요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도 전체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 포켓 자체가 좀 큼직큼직하고 시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바지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갈아입고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또 바꿔 입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나온 제품은 슬림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입니다 이 제품은 스트레이트 핏이기는 한데 좀 더 몸에 붓게 핏이나 실루엣을 디자인을 한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 골반이나 힙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몸에 붓게 다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몸에 붓는다고 해서 스키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무릎 있는 부분에서 발목까지 핏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발목까지 이렇게 딱 거의 레깅스마냥 붙어서 떨어지는 게 예전에 많이들 이제 착용을 했었던 그 스키니 핏이라고 하는 그 핏인데요 이번 시즌에 좀 새롭게 돌아온 슬림 스트레이트 핏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릎부터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발목 부분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착용을 하셨을 때 다리가 슬림해 보이면서도 이 부분이 좀 휘어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종아리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좀 휜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 종종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많이 상실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도 다리가 완전 고든 편은 아니라서 여기가 조금 살짝 휘어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청바지를 입으면은 그 부분이 싹 보완이 되니까는 훨씬 다리도 고나 보이고 길어 보이고 그러면서도 여기 부분은 탄탄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나왔지만은 뭐 만약에 이 부분 특히 좀 나는 살짝 그 오버핏 상이랑 같이 매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또 빛을 바라는 그런 핏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화이트 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도 여러분들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착용하시는 경우 많죠 셔츠 뿐만 아니라 블라우스도 이런 핏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전에 많이 입던 그런 스키니를 착용을 해버리면은 발목 입는 부분이 종아리 있는 부분이 너무 두드러져서 좀 착용했을 때 핏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고나 보이면서도 여기 이렇게 옆 부분에 봤을 때도 탄탄하게 이렇게 잡아주니까는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위에 오버핏 상의 같은 거 착용을 했을 때도 잘 어울리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나는 걸로 뭐 면 100%나 아니면 더 두께감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보신 경우 있을 텐데 이번에 이 제품을 제작하면서는 특히 슬림 스트레이트 핏은 원단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원단이 신축성이 있으면서도 신축성도 그냥 일반 스판 이런 게 아니라 라이크라 소재라고 해서 굉장히 신축성이랑 보건력이 좋은 소재가 들어 있으면서도 또 내구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면이 자연 소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두께가 얇아지더라도 그 여름까지 충분히 착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 한여름에도 착용할 수 있게 몸에 붓지만은 더워 보이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만들려고 두께감도 좀 조절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구성까지 보완할 수 있게 합성섬유도 일부 섞여있는 소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면이나 아니면 이제 스판 이런 거 설명을 드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거 느낌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합성섬유를 일부 섞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얇아지는 원단에도 특히 여름 아이템 중에 그래서 그런 합성섬유가 약간 섞여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연 소재의 내구성이 보완이 되도록 만들고 싶을 때 그렇게 약간 혼방을 하는 편입니다 연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쿄 갔을 때 뭐 다양한 가디건이랑도 보여드렸지만은 특히나 이런 파스텔 톤이라든지 여름 색깔들이랑 매치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 시원하게 표현이 되는 밝고 화사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색감이고요 나 연청으로 이런 거 찾고 있었어 여름에 이런 거 진짜 있었으면 했는데 찾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여기에서 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따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는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